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대통령이 굉장히 무심하고 무관심하고 그 무관심에는 뭐가 있겠죠. 그냥 어른이 그냥 무관심할 수는 없으니까. 사람은 자기에게 충실한 존재니까 무슨 그쪽하고 뒷일이 있든지 아니면 그쪽하고 무슨 일이 있든지 책을 잡혔든지 뭐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통령이 의지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국민 대다수가 선거 부정 문제를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선거관립위원회가 너무나 많은 부분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목숨 걸고 싸울 그런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것만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한쪽은 4월 10일 총선을 장악하게 되면 완전히 나라를 먹을 수가 있고 한쪽은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쪽인 거지. 그게 게임이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박주현 변호사 이런 페이스북을 보니까 정리를 잘해놨네 한 분이. 유권자의 진위 여부를 전산에만 맡길 수가 없다. 중복투표 방지 외에 종이 선거인 명부를 만들어라. 현재 종이 명부 없고 유권자 진위 확인 및 검증이 불가능하다. 여러분 오늘 보시다시피 공직선거법 제158조 2항에 전자적 이미지로 신분증 이미지를 여러분들 확보한 것을 투표가 끝나면 즉시 삭제해버리라고 하는 거죠. 사전투표자 수를 그냥 조작할 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전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어라. 지금 이걸 가지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죠. 도장은 인쇄 말고 용지출력이의 사람이 찍어라. 2분 3분이 같은 이야기죠. 사전투표용지 일렬번호 절치 따로 보관하라. 당일투표와 꼭 같자라는 거죠. 투표용지 주면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찍고 그 다음에 절치선 해가지고 절치선 별도로 보관하는 거죠. 사전투표자 수를 확인하라. 현재 사전투표자 수를 확인할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 지금 대한민국은 사전투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선관위가 결정하는 것이 사전투표자 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선거가 갖고 있는 위험이 가장 극단적으로 표출된 것이 2023년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누구도 사전투표자 수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선관위의 이름 선거 사기 세력들이 결정하는 것이 사전투표자 수가 되는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15%대의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22%를 뻥튀기하고 7.49%를 뻥튀기해서 22%를 발표한 겁니다. 22%를 발표한 것이 그냥 사전투표자 수가 된 겁니다. 그럼 15%는 어떻게 찾아냈냐. 선관위가 선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한 이후에 역으로 추정해가지고 15%의 여러분들 선거를 22%로 뻥튀기를 했구나. 그거를 여러분들 사후적으로 찾아낸 겁니다. 이거는 사후적인 결과입니다. 국민들에게는 22.96%를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김태우와 진교훈의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여러분들 먼저 분석해가지고 조작값을 찾아내고 한 다음에 실제로 15.43%의 사전투표율을 22.96%로 뻥튀기 7.49%를 선거한 지가 뻥튀기했구나 하는 건 사후적으로 찾아낸 겁니다. 사전적으로 알 수 있는 모든 수단은 다 없애버린 통합선거인 명부를 사용하고 신분증 이미지를 다 선거가 끝났는데 다 여러분들 파쇄해서 폐기해서 없애버리게 하고 cctv를 가지고 여러분들 사전투표장에 여러분들 들어가는 사람의 숫자를 여러분들 찍는 것을 다 여러분들 방해하고 없애버리고 사전투표자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이게 굉장히 정리정돈을 잘 한 겁니다. 사전투표자로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자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하더라도 완벽한 방법은 아닌 겁니다. 그러나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으면 사전투표를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해가지고 만지는 것을 좀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완벽한 방법은 아닌 거죠. 가장 완벽한 방법은 사전투표를 안 하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안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 더불당 측의 여러분들 그걸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래서 너무나 뼈아픈 겁니다. 2013년도 이런 박근혜 정부에서 사전투표를 받아들이고 2014년 2015년도에 모두 다 여러분들 위조투표주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신분증 이미지를 다 파괴하는 방법 다 여러분들 다 관리주의나 법으로 다 통과시켜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체제가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나라가. 대개 시민들은 생업에 바쁘기 때문에 이런 시식골가라는 일을 여러분들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잖아요. 그 명점을 좌익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들어와가지고 선관위를 장악해가지고 그다음에 완전히 그냥 나라를 먹은 겁니다. 선관위 세력들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더불당하고 유착돼 있을 뿐만 아니고 민주노총과도 엄청나게 유착돼 있는 거죠. 왜? 민주노총 지지후보는 다 몰포를 그냥 사전투표를 몰포를 줘가지고 당선시키니까 나라가 완전히 납치가 당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입을 다무는 겁니다. 용서하기가 힘든 사람입니다. 이 여러분들 너무너무 여러분들 그거 한 겁니다. 이제 전번에 몇 번 공병호 tv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자유민주주의를 확류하는 것이 높은 그 절벽 위에 좁은 해랑에 머무는 것으로 비유하는 그런 연구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냥 한 번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진입하게 되면 그 체제가 영속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국민들이 권력을 경계하고 의심하고 제어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금세 뭡니까 권력자들이 나라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 좁은 해랑에서 그냥 떨어지는 거죠. 나라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꼴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대만이 참 건강한 국가죠. 물론 양안관계 때문에 항상 위협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민들 너무나 감동적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나라 제가 지나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물론 뭐 미래일이기 때문에 제가 다 오를 수는 없죠. 그러나 저는 앞날을 항상 이렇게 전망하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몸에 배여있기 때문에 나라 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여러분들 나라가 많이 부패해진 겁니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성한 부분이 없을 겁니다.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 신문지상을 오르내리는 그 말도 안 되는 짓들 보시기 바랍니다. 대형사고를 기획해가 이런 조작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언론들이 다 그게 여러분들 부안해동에 따라가고 도덕질해도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래 내가 왜 도덕질을 했다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수십 년 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유지되기가 힘들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내용은 그래도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문제를 관철시키는 문제가 이제 아마 수일 내 결정 안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참 상관지가 그렇게 엉망진창인데 판사 출신을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철이 없어도 한참 철이 없는 사람이죠. 그 조직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거대한 그런 악의 집단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딱 틀에 박힌 규정대로 그리고 이렇게 오랜 기간 선관위 활동을 통해서 선관위가 유착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판사 출신의 이런 인물을 김용빈한 인물 선관위에 투입하는 윤 대통령 그거 보시기 바랍니다. 인사하는 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난 처음부터 뭡니까 처음부터 제가는 안 될 거라고 이렇게 본 겁니다.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참 선거 문제는 어둡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 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새로운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 마무리 하기 전에 이런 광고 하나 드리고 그다음 방송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도덕놈들 시리즈는 부정선거를 해부하기 위한 1권이 총론 2권 3권이 대통령선거 4권이 4.15 총선 그리고 5권이 지방선거하고 보궐선거입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선거 부정의 실상을 깨우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보급되는데 많이 이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홍병호 tv에서 한 두 달 전부터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한 책이 한국인이 쓴 책의 역사에 대한 보기 드문 그런 통사인 기독교로 부른 책의 역사입니다. 아주 잘 쓴 대작이니까 여러분께서 시간 되시면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책이 좀 두껍기 때문에 오랜 시간 두고 조금씩 읽어나가셔야 될 겁니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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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